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205쪽이 되겠습니다. 자 벌써 18장이에요. 전치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죠. 전치사는 영어로 preposition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프라에 앞에 미리 이런 뜻이고 position, 위치 이런 얘기니까 앞에 위치하는 말 이런 의미로 전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핵심 예문들을 확인해 보죠. 자 그럼 전치사에게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죠. 전치사는 명사 또는 대명사와 결합해서 하나의 구를 만듭니다. 먼저 1. 형용사구나 부사구를 만드는 경우를 보죠.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합니다. 책상 위에 있는 책들은 are mine, 나의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잘 보세요. 여기서 오는 전치사로 ~~위에 이런 뜻입니다. 전치사 오는 the desk라는 명사 앞에 놓여서 on the desk라는 하나의 구를 이루고 있죠.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책상 위에 있는 책들 이렇게 명사 덮 묵수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사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the desk처럼 전치사 다음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부사구를 만드는 경우를 보죠. put the book 그 책을 놓아라 on the desk 책상 위에 please는 부드러운 명령이 쓰이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정리하면 그 책을 책상 위에 놓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잘 보세요. 여기 전치사 on은 목적어 the desk과 함께 쓰여서 하나의 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put이라는 동사를 소식하니까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좀 더 보죠. yesterday I received 어제 나는 받았다 an email in French 프랑스어로 쓰여진 email을 정리하면 어제 나는 프랑스어로 쓰여진 이메일을 받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 in을 보세요. 인 프렌치라는 구를 이루어서 프랑스어로 쓰여진 이메일 자 이런 식으로 명사 on email을 수식해주는 형용사구로 쓰인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 인 프랑스어로 쓰여진 동사 스터디를 수식하니까 부사구로 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가 하나 더 있죠. 예 바로 for가 있습니다. for 다음에 기간이 나오면 뭐뭐 동안 이런 뜻이죠. 여기 전치사 for도 for two years라는 구를 이루어서 2년 동안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동사 스터디들을 수식하니까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가죠. 전치사의 목적어는 목적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목적어니까 당연히 목적격이 되어야겠습니다. 명사는 목적격이나 주격이 똑같지만 대명사의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겠어요. 자 그럼 예물을 보죠. Will you 하면 뭐뭐 하겠니 이런 식으로 부탁하는 말이니까 너는 그와 함께 공원에 가겠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with him을 보세요. with는 뭐뭐와 함께 뭐뭐로 이런 뜻의 전치사죠. 여기서 with him은 그와 함께 가다 이런 식으로 동사 고을 꾸며주는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이때 전치사의 목적어는 반드시 목적격 힘을 써야 됩니다. with he 자 이런 식으로 죽기 없으면 안 되겠어요. 자 다음 Listen to me carefully Listen to 하면 뭐뭐의 귀를 기울이다 이런 말이고 carefully 주의 깊게 이런 얘기니까 Listen to me carefully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to me를 보세요. 여기 to는 전치사죠. 따라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목적격 me를 쓴 것입니다. 절대 to I 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어요. 자 다음 Look at her 그녀를 보아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at her을 보세요. 여기 her는 전치사에서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격으로 쓴 것입니다. 자 이것을 Look at she 이렇게 쓰면 틀리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가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동사가 될 때는 동명사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극히 드문 경우니까 몰라도 되겠어요. 자 그럼 예문을 보죠. Job 일자리 직업 이런 뜻이니까 Get a job 하면 일자리를 얻다 취직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nstead of는 뭐 뭐 대신해 이런 얘기니까 He is going to get a job 그는 취직을 할 것이다 혹은 그는 취직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Instead of going to college 대학에 가는 대신에 즉 대학에 가지 않고 정리하면 그는 대학에 가지 않고 취직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Of going을 잘 보세요. 여기서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는 go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동사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때는 반드시 동명사가 되어야 하죠. 자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나 대명사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사를 명사처럼 바꾸는 동명사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Before going to bed you must brush your teeth Before going to bed 잠자기 전에 You must brush your teeth 이를 닦아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Before going을 보세요. 여기서 전치사 before의 목적어는 동명사 going이죠. 자 다음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Thank aphobia 하면 A에게 B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For inviting을 보세요. 전치사 for의 목적으로 동명사 inviting이 나온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Inviting 대신에 To invite를 써서 Thank you very much for to invite me 자 이렇게 쓰면 안되겠습니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4번으로 가죠. 전치사가 부사 또는 접속사의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단어가 전치사 부사 그리고 접속사로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She brushed her teeth 그녀는 양치질을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after를 보세요. 여기 after는 뭐 뭐 후에 뭐 뭐 뒤에 이런 뜻의 전치사죠. 그래서 after dinner 하면 저녁 식사 후에 이런 뜻으로 부사고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fter dinner는 원래 after she had dinner에서 she had가 생략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fter she had dinner에서 after는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니까 접속사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after는 전치사로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자 다음 우리는 방과 후에 테니스를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after를 보세요. 여기에 after는 school이라는 명사를 목적으로 갖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after school은 동사 played를 꾸며주는 부사고를 쓰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과 비교해 보세요. we played tennis 우리는 테니스를 했다 after school was over 수업이 끝난 후에 정리하면 우리는 수업이 끝난 후에 테니스를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after를 잡으세요. 여기에 after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after는 전치사가 아니고 접속사로 쓰인 것입니다. 자 다음 나는 전에 그를 만나본 적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before를 보세요. 여기 before는 전에 이런 의미로 부사로 쓰인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과 비교해 보세요. before breakfast I brush my teeth before breakfast 아침 식사 전에 I brush my teeth 나는 이를 닦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before를 보세요. 여기 before는 전치사로서 blackfast라는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죠. 자 다음 문장도 잘 보세요. before I have breakfast I brush my teeth before I have breakfast 나는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I brush my teeth 이를 닦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before를 잘 보세요. 여기 before는 뒤에 I have 라는 주어동사가 나왔으니까 접속사로 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before는 부사가 되기도 하고 전치사가 되기도 하고 또는 접속사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전치사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죠. 함께 보죠. 전치사는 목적어 앞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전치사와 목적어는 붙어있는 것이 원칙이란 얘기겠죠. 자 이렇게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전치사와 목적어가 따로 떨어져서 위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그런 경우만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핵심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 전치사의 목적어가 의문사인 경우를 보죠.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합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s 잘 보세요. 룻게 타면 뭐뭐를 보다 이런 뜻으로 이때 s은 전치사로서 목적어는 맨 앞에 what이 됩니다. what은 전치사의 목적어이긴 하지만 의문사이기 때문에 문장의 맨 앞으로 가야 하니까 결국 전치사가 목적어와 떨어져서 문장 뒤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그는 무엇으로 그림을 그리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ith를 잘 보세요. with의 목적어가 뭡니까? 그렇죠. 무엇으로 무엇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의문사 what이 전치사 with의 목적어가 되죠. 하지만 what은 의문사니까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with는 목적어와 떨어져서 문장 뒤에 있는 것이죠. 그럼 전치사 with와 목적어 what을 분리하지 말고 붙여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전치사 with를 의문사 앞으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즉 with what 이렇게 되겠죠. 자 확인해 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what are you looking at? 자 이 문장에서 여기 at도 의문사 what 앞으로 보내서 at what are you looking? 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look at은 하나의 수거로 한 단어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ook at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I don't know what she is talking about.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What she is talking about. 그녀가 무엇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리하면 나는 그녀가 무엇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about을 잘 보세요. 이 문장에서 의문사 what 이하는 간접 의무문으로 no의 목적절이죠. 여기서도 전치사 about의 목적어가 의문사 what이기 때문에 전치사보다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너는 누구를 찾고 있니? 이런 말이 되겠어요. for를 보세요. look for 하면 뭐뭐를 찾다 이런 수거죠. 역시 전치사 for의 목적어가 의문사 whom이기 때문에 의문사 whom은 문장 제일 앞에 오고 전치사 for는 문장 제일 뒤에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who와 whom을 보세요. 자 이 문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목적격 whom을 써야겠지만 회화체에서는 whom이 문도를 나갈 때는 whom 대신에 who를 더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who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번으로 가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관계대명사인 경우를 보죠. 이것이 중학교이다. which I graduated from graduate 하면 졸업하다 이런 뜻으로 보통 전치사 from과 함께 쓰여서 graduate from에서 어디어디를 졸업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니까 내가 졸업한 이런 말이 되겠죠. 정리하면 이것이 내가 졸업한 중학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from을 보세요. 이 문장에서 전치사 from의 목적어는 관계대명사 which죠.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에도 전치사와 목적어는 떨어져서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분리하지 않고 this is the middle school from which I graduate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자 하지만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생략하게 되면 전치사 from을 문장 뒤로 빼야 된다 그랬습니다. 결국 this is the middle school I graduate fro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울 때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죠. 저것이 그들이 사는 집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전치사인을 보세요. 역시 전치사인의 목적어는 관계대명사 위치죠. 따라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전치사보다 앞에 놓였습니다. 이 경우도 위치는 전치사인의 목적어가 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이 가능하죠. 물론 전치사인을 관계대명사 위치 앞으로 보내서 that is the house in which they live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다음 3번으로 가죠. 부정사가 형용사구를 이루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예문을 보죠. 그들은 살 집이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to live in을 보세요. 여기서 부정사 to live in은 명사 house를 꾸며주는 형용사구가 되겠습니다. 이때 전치사인의 목적어는 물론 house가 되겠어요. 이렇게 부정사가 형용사구를 이룰 때에도 전치사와 목적어는 서로 떨어져서 쓰이게 됩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그는 같이 놀 친구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to play with를 보세요. 여기서 to play with는 friend를 꾸며주는 형용사구로 쓰인 것입니다. with는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의 전치사로 목적어는 friend가 되겠어요. 역시 부정사가 형용사구를 이루는 경우로 목적어가 전치사보다 앞에 놓이는 경우죠. 자 다음 4번으로 가죠. 전치사를 포함한 동사구가 수동형이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예문을 보죠. take care of 하면 동사구로 뭐뭐를 돌보다 이런 뜻인데 수동태니까 the child must be taken care of 그 아이는 돌보아 져야만 한다. 즉 그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of를 보세요. 자 이문장에서 전치사 of의 목적어는 그 아이를 돌보는 것 이렇게 되니까 the child가 되겠습니다. the child는 의미상 of의 목적어이긴 하지만 문장의 주어이기 때문에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갔죠. 그래서 of가 문장 뒤에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원래 형태인 능동태로 고쳐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we must take care of the child 자 이 능동태에서 전치사 of의 목적어는 the child이죠. 이것이 수동태가 되면서 주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치사를 포함한 동사구가 수동태가 될 때는 전치사의 목적어는 주어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게 되니까 전치사가 목적어 뒤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을 하나 더 보죠. run over 차 등이 뭐뭐를 치다 이런 뜻의 동사구인데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개가 그 버스에 치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over를 잘 보세요. 전치사 over의 목적어는 의미상 a dog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a dog은 문장의 주어니까 제일 앞으로 나왔죠. 그래서 전치사 over는 문장 뒤에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치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죠. 전치사는 그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순 전치사 단순 전치사 이중 전치사 구 전치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단순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단순 전치사는 on, in, at 등과 같이 한 단어로 된 전치사를 말합니다. 자 예문을 보죠. 어머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in을 보세요. 여기 in은 때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서 뭐 뭐에 자 이런 의미로 단순 전치사에 해당되죠. 자 다음으로 이중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중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중 전치사라는 것은 두 개의 전치사가 같이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from under 아래로부터 이런 뜻이고 그래서 두 개의 전치사가 함께 쓰이는 것이죠. from behind 뒤로부터 그리고 till after 뭐뭐한 후까지 since before 뭐뭐하기 전부터 자 이런 뜻의 이중 전치사가 있습니다. The cat ran out from under the desk The cat ran out 고양이가 뛰어나왔다 from under the desk 책상 밑에서부터 정리하면 고양이가 책상 밑에서 뛰어나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out은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로 쓰인 것입니다. 자 from under를 보세요. from under는 이중 전치사로서 목적어는 더 데스크가 됩니다. 이렇게 이중 전치사는 두 개의 전치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전치사처럼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 예문 The sun came out from behind a cloud The sun came out 태양이 나왔다 from behind the cloud 구름 뒤에서부터 정리하면 태양이 구름 뒤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out은 동사 came을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자 from behind를 보세요. 이중 전치사로 a cloud라는 목적으로 갖고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구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전치사가 다른 말과 함께 구를 이루어서 하나의 전치사 역할을 하는 것을 구 전치사라고 합니다. 보통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전치사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많죠. 자 예문을 보죠. 자 인프론트 오브를 보세요. 구 전치사로 세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전치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뜻은 뭐뭐의 앞에 이런 뜻이죠. 블랙보드 하면 칠판을 말하니까 The blackboard is in front of the students 칠판은 학생들 앞에 있다 and behind the teacher 그리고 선생님 뒤에 있다 정리하면 칠판은 학생들 앞과 선생님 뒤에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비하인드는 단순 전치사가 되겠어요. 자 다음 문장 They went there in spite of a heavy rain In spite of를 보세요. In spite of는 구 전치사로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Heavy rain 폭우 심한 비 이런 얘기니까 They went there 그들은 거기에 갔다 In spite of the heavy rain 심한 비에도 불구하고 정리하면 그들은 심한 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In spite of 대신에 Despite of를 써도 같은 뜻이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I will go instead of you Instead of를 보세요. Instead of 하면 뭐뭐 대신해 이런 뜻이라 그랬죠. 역시 구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I will go instead of you 내가 너 대신에 가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Because of를 보세요. Because of 하면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의 구 전치사니까 He stayed home because of heavy rain 심한 비 때문에 그는 집에 머물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Because o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A heavy rain 같은 명사 상당호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Because만 쓸 경우에는 뭐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뜻은 같지만 접속사가 되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겠어요. 그래서 Because of a heavy rain을 Because를 써서 바꾸면 Because를 써서 바꾸면 심하게 비가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접속사 Because 주어 It 시제가 과거니까 동사 rained 그리고 부사 heavily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다음 여문을 보겠습니다. City hall 시청을 말하죠. In the middle of를 보세요. In the middle of는 뭐뭐의 가운데 뭐뭐의 중앙에 이런 뜻의 구 전치사죠. 자 해석하면 The city hall is in the middle of the city. 시청은 그 도시의 중앙에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예문 중심 그리고 단어 중심으로 꼭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오늘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